7월 국내 출시 예정인 BMW U3 시리즈와 이달 출시되는 아우디 A6 페이스리프트 김정은 기자 수입차 인기 세단 투톱이 올여름 시장 공략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.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아우디 A6와 BMW 3 시리즈 신 모델이 순차적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다. 이들 두 개 모델은 수입차 고객들이 구매 리스트 1순위로 꼽는 만큼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. 오는 21일 출시 예정인 아우디 신형 A6는 유로 6 배기가스 규제를 충족한 페이스리프트 차량이다. 2011년 풀모델 체인지 이후 4년 만에 변경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 판매된다. 아우디 코리아 관계자는 램프 등 일부 디자인이 바뀌고 성능 또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. A6 세단은 아우디 차종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는 차급으로 올들어 지난달까지 폭스바겐 티고안에 이어 판매 2위에 올랐다. 아우디 코리아는 올 초 20 가이 할인 폭을 올려 A6 세단의 유로 5 제거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. 신형 모델은 상품 개선에 따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. BMW 코리아는 이르면 7월계 3 시리즈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놓는다. 가솔린 320i, 디젤 320d, 320dx 드라이브 등이 교체된다. 디자인 변화는 크지 않지만 엔진 출력 등 성능이 향상되고 이산화탄소 배출 수치가 낮아졌다. BMW 관계자는 6월에는 1 시리즈 부분 변경을 먼저 선보이고 3분기에 3 시리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. 김정은 한경닷컴 기자 레노넷 한경점 1 시리즈 2 시리즈 2 시리즈 아멘